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오늘은 드롭 전, 드롭 전하고 드롭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려고 하거든요. 네, 강원도에는 게드립이라고 해요. 네, 드롭 많이 먹어봤어요. 엄나무 순 맞아요. 엄나무 순이에요. 참드롭, 참드롭 저는 개인적으로 참드롭보다는 게드립이 더 맛있더라고요. 아, 멀리서 보면 시금치 같다고요. 시금치 같을 때 보인다, 그치? 윗 사이가 너무 커가지고. 아이고, 프렌치님 고맙습니다. 네, 땅드롭도 있어요. 땅드롭은 제가 이제 한번도 보지는 못했거든요. 티비에서만 봤는데 땅에서, 땅에서 순이 올라와가지고 땅에서 순이 올라와요. 땅에서 이제 바로 이제 캐서 먹는 걸 땅드롭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땅드롭은 되게 크더라고요. 네, 땅드롭은 굵어요. 크게 부서가 틀리더라고요.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어요. 아, 드롭 중에서는 게드롭이 좋은 거예요. 어, 예, 별이소리님 안 써요. 드롭 하나도 안 써요. 조금 남겨야 되겠다. 음, 삼겹살에 따먹으면 별미인데, 음, 그렇죠. 어, 어, 이제 그만 됐지라고 그러네. 응, 그만 됐죠. 이거 하나 더 넣고. 응, 이것만 넣자. 그만해. 어, 저거 다 안 하고? 아이고, 그만해. 만 원. 어, 만 원. 네, 엄마 손님 반갑습니다. 네, 이것만 조금만 더 넣고, 이것까지만 이제 데쳐먹으려고요. 이것도 많아. 이것도, 형님. 나는 못 먹으니까 자기만 먹을 거잖아. 아, 한 번에, 한 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데쳐야지 이제. 어, 이제 딱 이렇게 익을 때도 다 같이 이제 데쳐지는 거니까. 응. 네, 드릅 많이 줬어요. 아, 살짝 데쳐 먹어야지 맛있구나. 응, 그만해. 그만해야 돼. 한 번만 넣어. 그만 넣어. 그만 넣어. 응, 불 꺼야 되겠다. 응, 이거 써야 되겠다. 응, 이거 써야 되겠다. 응, 찬문에 딱 헹궈가지고. 네, 어서 오세요. 와, 감칠맛이다. 감칠맛 진짜로. 와, 맛있다. 아까 그 뭐야, 가시가 좀 있었잖아요. 드립이 커가지고. 근데, 그 뭐야, 데치니까는, 뜨거운 물에 데치니까는 확실히 이제 가시도 좀 연해요. 네. 보여줄 거 없어. 나는 그 요리가 좀 됐죠, 이거? 알겠어. 이거 다 하면은 거울하지 말고 이렇게 지적거려. 응, 난 지적거릴게. 응. 응. 쉽게 나서 뒤져봐. 응. 내가 올려줄 거니까. 이거, 이거 잠깐. 이걸 이렇게 해 놓을까? 이렇게? 응. 아, 크다, 이거. 우와, 왕건이다, 이거. 이거 왕건이다.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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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드럽은, 드롭전은 하기 쉬워요. 어, 예. 우리가 호박전, 구h.. 호박전 그 뭐야... 그..뭐야. 붙여먹는거 있잖아요. 그럼 그거는 똑같더라고요. 아, Ä... 아니요. 이거 좀 있다 뒤집어. 지금 뒤집어야되나 나간 뭐 좀 뒤집어 이거 불이 너무 떼 더 아니 불렀어 불렀었는데 뒤집어 가야 뭐 뒤집어야되네 불렀어 야 이거 키 은순이 고맙습니다 잘 이렇게 있다가 뒤집어 나쁜거 뒤집어 내가 뒤집어 나가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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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래 오래 붙일 필요가 없잖아 한 번 더 한 번 꺼내 이거 꺼내도 되겠지 그리고 이거 저쪽으로 밀어 놓고 그리고 후라이팬 이렇게 한 번 해줘 기름 붙어 볼게요 간이 맞을걸 튀김도 한 번 자기가 먹어봐 간이 맞을걸 소금 내가 넣었으니까 간이 맞을걸 짜면 안 되니까 와 맛있다 간이 맞지 음 뒤집향이 정말 좋다 와 드립이 엄청 커요 드립이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왕거리에 왕건 음 음 음 이거 뒤집어 이거 뒤집어 아니 그거 말고 아 아 맛있다 음 음 잘해서 쪼꼬 또 뒤집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마디로 이게 봄철 상삼이잖아요 완전 봄, 봄제철 나물들은 몸에도 좋고 완전히 뭐 상삼이랑 똑같이요 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기 이거 뭐야 드릇 좀 줄까 자기도 한 아니 이빨 때문에 먹을 수가 있어 음 치아 때문에 못 먹지 내가 이따 테스트를 해 봐야지 음 음 연하니까 잘하면 먹을 수 있어 네 성풀린이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돌려 음 저쪽으로 돌리게 안쪽으로 돌려 저쪽으로 돌리게 안쪽으로 돌려 기름을 한 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? 기름을 강간에 넣어야 돼 저쪽 거 그냥 그럼 옆에 거 돌려 이거 얼떨 사왔군 예 한번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정말 맛있어요 이걸 한번 좀 공과해야 되겠다 그리고? 발이 안맞아 발이 안맞아 놨고 한쪽으로 즐겨놨고 됐다 이제 됐나 이제? 아 채팅이요? 이거 먹느라고 죄송합니다 네 맛 봤으니까 좀 이따 다 하고도 먹어 응 다 해서 먹으면 되죠 이 맛만 보라고 해 네 우니우리님 반갑습니다 짱짱짱짱짱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또 오늘 랩 해달라고요 아 그렇죠 제처럼 음식은 보약이죠 진짜로 아 랩 하지 말라고요 아 랩 하지 말래 아 랩 듣기 싫다고 네 행복하더니 어서오세요 응 음 아 아 아 춤도 춤도 주지 마요 그러고 아 아 상추 튀김 아니고 드룩 드룩 아니 드룩 아니 그냥 아니 가만히 있어 달면 거구만 해 안 돼 내가 할게 방송만 해 내가 할게 내버려 방송만 해 아 내 방송 가고서 쫓아오신다고 자 이거 두개 꺼내 두개 꺼내 응 저거 튀길까 이건 끝이 안 돼 응 응 요거는 초등에 찍어 먹으면 되잖아 네 이거 끝이야 튀김 다음에 오징어 튀김이요 응 응 응 이제 끝 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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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튀김골에 묻힌 다음에 계란 살짝 입히더라구요 예 그럼 훨씬 이게 맛있더라구요 불 조금 낮춰주세요 응 불 조금 낮춰주세요 응 끝 이렇게 끝 끝 예 예 상 상 닦으려구요 자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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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 뒤져 응 지저봐야지 뒤져보라고 응 이거 이거 뒤집고 다 깼다 그러면 응 됐다 응 다 됐다 이제 불 꺼세요 불 꺼도 되겠는데 네 맛좀 먹을게요 죽 죽 죽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두루 또 한번 먹어볼게 응 응 응 응 응 응 다 됐다 이제 죽이 많아 죽이 많아 양이 엄청 많더라구 양이 많다 조장이 찍어먹어봐 음 오늘 먹어봐 이거 내가 접시 갖고 와라 간 먹어볼게 응 먹게 되나 응 응 먹게 되나 응 먹게 되나 먹게 되나 먹게 되나 응 먹게 되나 응 응 응 응 응 한이 좋네 응 입다리는 먹겠다 응 행이소 전을 전을 또 초장에 찍어먹으니까 또 맛있네요 응 뱁니다 향이 좋다 응 향이 좋다 응 응 죄송합니다 투네이션은 제가 나중에 방송 끄고 이걸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투네이션 죄송합니다 지금 네 투네이션은 뭐야 응 응 있어 잘못한 거 있어 응 응 네 궁금 궁금 손님 어서 오세요 응 드럽 이렇게 해서 식사 되겠죠 아유 쩡한님 2,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 봐지 말라네 내 봐지 말라고 아 얘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예 야 맛있다 향이 벌써 틀리잖아 향이 쫙 올라오는 게 벌써 맛이 진짜 끝내준다 이따가 하나씩만 남겨놔 이따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남겨놔 손손히 맛보게 향이 너무 질하다 이거 향이 너무 질한데 다리 말 안하면 다 먹었거든 음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맛있어 아픈 환자들 먹으라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씻었잖아 먹어봐 맛있어 야 정말 건강식이에요 진짜로 예 맛있지? 맛있지? 응 아니요 뜯은 건 아니고 오늘 시장 가가지고 산 거예요 누가 가서 뜯어 왔냐고 따서 왔냐고 2천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 커서 월리 들으면 좀 싸는 게 맛있거든 근데 큰 것도 맛있네 이 두름은 맛있는 두름이야 응 잘 묵네 단순히 먹어 그렇게 좋아하거든 단순히 먹어 쑥떡 패러 가라고요 쑥? 쑥쑥 쑥쑥 지금 쑥 캐가지고 맛있어 쑥 쑥쑥 쑥 쑥떡 쑥떡 해먹으면 맛있는데 드롭이 너무 커가지고요 너무 커서 1,1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손으로 먹지 말라고 자기네 습관이 돼갖고 이건 손으로 먹어야겠다 이거는 저는 젓가락으로 먹고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집에서 드롭 좋은 만들어 먹는 방송들이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데요 한번 젓가락으로 먹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확실히 저는 전 부쳐가지고 먹으니까 맛있어요 연해 음 엄청 부드러운데 음 부드러워 네 안녕님 어서오세요 이거 드롭은 괜찮아요 이거는 손으로 먹어도 돼요 드롭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저는 손 다 찢었어요 네 네 안녕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하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왕거리야 왕거리 응 이거 봄 드롭이라 영양가도 좋은 응 아이고 응 응 영역도 좋지 이거 이건 안 먹지? 응 이 두꺼우면 어떡해 두꺼우면 이거 여기 있어 이 국물에서 먹으려고 응 응 응 예 누구나님 어서오세요 이거 전이 응 이거 나는 둘 다 맛있지만 드릅 데쳐서 초상 찍어 먹는 것보다 드릅 전으로 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의외로 드릅 전으로 먹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전이 더 맛있어 응 응 내가 전이 더 맛있을 것 같다 응 그치 응 그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음 아 또 재미있.. 재미있으시다 그 누구나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음 음 네 네 최장님 고맙습니다 자기야 응 자기 저걸로 봐 나도 이걸로 보게 해줘 심심하니까 응 응 응 이건 렉이 있어가지고 복부가 있다 이게 응 복부가 심하다 이거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글씨가 이게 다 더 확실히 향이 진해요 향이 엄청 진한데 아 이거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핸드폰 하고 태블릿 비하고 바꿔서 보자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된다니까 바꿔 보자 되게 내기 심하네 야 저건 또 맛있다 예 맛있어요 오늘 아 오늘 후식은 오늘 오렌지 먹으려고요 예 후식 뭐 먹느냐고 오렌지 먹으려고 오렌지 조금 사 왔거든요 먹기잘 먹으려고요 먹기잘 먹으려고요 먹기잘 먹으려고요 그 향이 있잖아요 드릅 향이요 아 그 드릅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꾸 땡기는 맛 있잖아요 아 그런 맛이에요 자꾸 땡긴다 이거 땡기는 맛인데 하루종일 굶어갖고 배고파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음 아니야 이게 맛있어 방송 오늘 한 시간 전에 시작했어요 방송 시작한 지 한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드릅 향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찔한데 향이 다시는 눌러 다시 시도 네 김수야님 어서오세요 음 느끼하지는 않아요 네 향이 좋아가지고 느끼하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만 먹어 이거 먹어 일단 내가 맛보게 말 안하면 다 먹을 판이에요 나 이젠 먹었어 그러니까 말 안하면 다 먹을 거 사야 되니까 음 음 이제 봐봐 입증 닦아 놓은 게 네 뇌사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요거 하나만 더 먹을게요 있잖아 먹어 네 배은석님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놔두면 되지 다 먹어 저게 아까 남겨놓은 거 있잖아 여러분 봄철 봄에 한번만 먹으려고 해서 기아죠 이 철 지나면은 못 먹잖아요 봄에 맛 이거 냉동에 짤나갖고 냉동에 넣어먹는데 우리 내 사랑못난님 5,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아 이거 이거는 손가락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드릅이 이거는 젓가락으로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음 아 맛있다 아 진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꾸시고요 아니면 주무세요 네 네 네 네 네